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? 스타벅스에 큰일 났는데 제가 지금 오늘 탐방에 온 옷 다 짜리거나 할까? 내가 여기 온 거? 너 때문에 왔어 테이프 사야 된다고? 카드? 카드 받으러 맥소 옷 때문에 잊어버려 내가 오늘 보고 충격받아서 우와! 레디에이트 멋있어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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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겨주세요 투어 여기 있고 이번엔 이거 마이콜의 투어 1시 시작 문제 없으시죠? 용감장님 문제 없으시죠? 한 없을걸요? 애매하게 생각하세요 한 없을걸요 한 없을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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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